오늘부터 정의당은 6기 동시 당직선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 당대표 후보, 당부대표 후보,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후보의 토론회 및 유세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세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2일 오후 4시부터 중앙당사 회의실에 마련된 장소에서 당대표 후보, 부대표 후보,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후보들이 모두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세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7시 당대표 후보, 부대표 후보들이 모여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유세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시국임을 감안하여 유튜브 채널인 정의당TV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생중계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토론회 일정으로는 대표 후보 토론회는 우선 당에서 두 번에 걸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1차 토론회는 14일 오후 7시, 2차 토론회는 20일 오후 3시에 당사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두 차례의 당대표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정의당TV를 통한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또한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에서 9월 17일 오후 2시 40분부터 70분간, MBN에서 9월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70분간 진행되며 각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당대표 후보 토론회는 당 자체 토론회 2회, 방송 토론회 2회로 총 4회가 진행됩니다. 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는 9월 13일 오후 3시, 19일 오후 3시로 두 차례 진행되며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토론회는 18일 오후 7시에 한 차례 진행됩니다. 장소는 모두 정의당사 회의실이며 부대표 후보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후보의 토론회 또한 유튜브 채널 정의당TV를 통한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정의당의 진로를 놓고 치열한 고민 끝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열띤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